오십구호 님이 한발머리였습니다. 진짜 멋있다. 한발머리였습니다. 다 찢어바리는. 저는 오십구호 님 무대 보고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. 정말 너무 좋아서 뭔가 제가 되게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나도 이렇게 얻었거든요. 정말 멋진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자유롭고 그런데 그 와중에 새침하고 그게 정말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무대인 것 같아요.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일단 일렉기타가 도입부에 처음 연주하시는데 너무 이 느낌은 이 기타로 말고는 못 살렸겠다 싶은 이 노래의 매력이 확 맛이 살아났었고요. 그런데 이게 뒤로 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오십구호 님의 목소리가 막 까랑까랑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일렉기타랑 좀 싸움이 나더라고요. 원체 가진 그 목소리에 파워나 그 선명함이 일렉이랑 거의 부딪힐 만큼 그 명도가 세다 보니까 둘이 막 대립을 한 그 느낌 때문에 약간의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우리 싱어게임 탑10이 거의 오마카세 같은 라인업이라면 그중에 매실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을 만큼. 오십구호 님 무대는 볼 때마다 진짜 시원하다면서 지나간 무대가 남긴 여운이라든지 고민이나 복잡한 것들을 싹 다 날려주시는 힘이 저에게는 있어요.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오십구호 님의 목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. 네, 좀 사실 약을 먹고 있습니다. 네, 많이 좋지 않다.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. 왜냐하면 오십구호 님께서 노래를 하실 때 가장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귀가 약간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피치를 찍으면서 거기서 굉장히 화려한 베리에이션을 해 주시거든요. 그런데 오늘 그 디테일이 목 상태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카타르시스가 조금 덜한 느낌,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근데 사실 조금 놀란 게 뭐냐 하면 오십구호 님 정도 되시는 가수면 오늘 아침에 상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약간 베리에이션 바꾸면 되거든요. 그런데 오늘 완전 전공법으로 나는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하고 그거를 진짜 찍어내시는 게 사실 조금 소름 돋았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하나의 자신의 공연인데 완벽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느낌. 그 퍼포먼스적인 면에서는 저는 정말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우리 오십구호 님의 연주와 노래 들으면서 저 친구가 제 공연을 한 7, 8년? 한 10년 가까이 코러스를 했는데 저렇게 비트 쪼개기를 좋아하는데 내 공연하면서 얼마나 저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무를 썰은 사람을 내가 너무 깍두기만 떨게 아닌 게 아닌가라는. 맨날 어쿠테끼더러. 섹션도 짠짠짠했고 짠짠했고 계속. 저렇게 쪼개기를 좋아하는데. 오랫동안 알아왔던 오십구호 님의 저런 열정이나 그리고 일관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음악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집하는 끈기.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